패밀리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7월 30일 목요일 아침 7시 40분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지수들이 다 올랐어요 다우, 나스닥, S&P500 셋 다 오르고 또 기술주들이 싹 다 올랐어요 오늘은 주식 얘기, 이런 뉴스보다도 댓글을 보고 제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요즘 제가 계속 좋아요 표시를 또 감사의 마음으로 하트 표시를 계속 올려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에 그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댓글들을 보면 중복되는 댓글들도 많고 또 일부는 제가 모르는 내용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모든 걸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물어본 걸 또 물어보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영상에 몇 번이나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도 그 영상 하나만 보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일일이 다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어제 보니까 어떤 분이 제가 이 의상을 입었는데 이거 어디 거예요? 그러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거 라이렌 스커트예요 영국 브랜드예요 가격은 조금 비쌉니다 매장에 보시면 백화점이나 이런 데 보시면 다 나와요 그리고 제가 이 여름에 긴팔을 입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몸에 용문신이 있는 거 아니냐고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기발한 발상을 하십니다 그 몸에 용문신이 있는 사람들은 저쪽 라인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저쪽 분들? 제가 그쪽 분들처럼 보입니까? 느낌에? 저 그런 사람 같아요 그 방송 보면 먹는 거 먹방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일부 어떤 젊은 여성분들은 또 벗방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야 이거 유튜브 심의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또 이런 걸 하게 될 줄 생각도 못했어요 벗방이라는 거 저도 이거 걸리면 어떡하죠? 걸리는 건 뭐 아니겠죠? 문신이 어디 있나요? 문신이 제가 참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댓글을 보고 또 제가 항상 여기 잔고요 그렇죠? 이게 단정함의 표본이거든요 이거를 열었을 때와 닫았을 때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이렇게 용모 표출이 큰 차이가 나요 저는 항상 이걸 잔고거든요 보세요 아니 그럼 저 사람 이 안에 용문신 쫙 있는 거 아니야? 저쪽 라인 아니야? 아 이거 참 벗방입니다 졸지 이러니까 갑자기 저거 생각납니다 오래전에 가수 나훈아 씨가 일본의 조폭들과 연루돼서 무슨 루머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세정문화회관에서 그렇죠 기자회관이 있어요 그런데 기자회관 테이블 위에 딱 올라가서 제가 벗어야 되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제가 정말 벗어야 되겠습니까? 자 용모진 없죠? 또 팔뚝에 있는 것 같아요? 이야 참 이거 별일이 다 있네요 이거 신의에 걸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팔뚝만 올리면 뭐예요? 아이참 저는 그러니까 보통 정장 있잖아요 정장 양복을 입게 되면 신 와이샤스에 저는 항상 여기 위에까지 딱 잠궈요 단정하게 와이샤스에 닉타임이잖아요 그렇죠? 와이샤스 닉타임일 때도 이걸 잠그고 닉타임이에요 그 다음에 양복 입잖아요 그런데 한여름에도 정장의 완성은 반팔 신 와이샤스에 양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긴팔 신 와이샤스에 양복을 입는 것이 정장의 정석이라고 합니다 반팔 와이샤스가 아니라 그러나 덥기 때문에 반팔 와이샤스 입고 정장 입죠 또 양말도 보면 정장에다가 구두 신잖아요 그런데 양말을 하얀 양말 신어요 그거는 정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어울리질 않죠 검은색 양말 아니면 검은색의 버금가는 진한 양말을 입어야 그게 슈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살을 안 보이려고 긴팔에다가 여기까지 담아갔어요 제 살 안 보이려고 얼굴은 보여야 되죠 그래서 댓글들에도 보면 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요 또 댓글에 보면 어디 증권사 이용하세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다른 증권사 키움이라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거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조건이 좋은가 보죠 또 보기도 좋은가 봐요 저는 그냥 잘 모르고 오래전부터 한국투자증권 그냥 이용해 와서 수수료 어떤 건 몇 프로 몇으로 신경 안 써요 장기적 투자는 그런 거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어디 증권사나 물어보냐고 그런 댓글들이 계속 달려요 그때마다 또 적어드려야 되고 또 안 올려드리면 또 섭섭해할 것 같고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댓글에도 제가 그냥 패스하고 넘어갈 것도 있을 거예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증권사는 어디든 하든 관계없을 거예요 아니면 잘 아시는 분들이 또 댓글에 답변을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 PPL 광고라고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 간접 광고 같은 거 뭐 이렇게 하나 봅니다 PPL 광고라 그러는데 저 또한 광고 여기저기서 들어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별로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얼마 전에는 녹용 좋은 건가 봐요 어떤 연예인도 광고 중에 있다고 저희는 중장년층이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녹용을 나이 드신 분들이 이 보약 같은 걸 드시지 젊은 사람이 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런 것도 와요 그러면 협찬 아닙니까? 그럼 저도 수입이 생기겠죠 그런데 저는 앞으로도 내용을 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서 도움될 것 같으면 협찬은 둘째치고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를 할 건데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소개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좋은 거 있으면 협찬 비를 떠나서 소개를 할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안 했어요 또 하나 유튜브 광고 수입 지금 유튜브 광고가 영상이 10분 넘어가야지 광고가 붙어요 영상이 10분 안 되는 거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만 붙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런데 오늘부터인가 어제부터인가는 10분이 아니라 8분 이상 영상에 광고가 몇 개가 붙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컴퓨터 잘 모르잖아요 하다못해 10만 구독자 넘으면 이 실버 버튼 준다는 것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또 없던 분은 거래하는 방법을 핸드폰으로 화면에 보여주는 거 그거를 여쭤본 것 같아요 아휴 제가 그 정도 기술 있겠습니까 이거 겨우 배워서 하는데 그래서 이 광고도 10분 넘어가니까 보통 영상에 한 3개 정도는 나와요 그런데 제 영상은 15, 16, 20분짜리가 많아요 그러면 20분짜리면 광고가 7, 8개가 들어가요 그런데 그 광고 내용을 저는 몰라요 유튜브에서 정합니다 어떤 광고를 넣는지 또한 광고 타임 횟수 다 유튜브에서 해요 자동으로 그런데 제가 고칠 수 있는 게 있어요 광고를 딱 올리고 영상을 올리고 20분 지나면 제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올리자마자 20분 동안은 조금 미안한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10분 넘어가면 광고가 한 3개 정도 붙어요 20분 정도 되는 거는 7, 8개씩 붙어요 30분씩 되죠? 10개 이상 붙어요 그러니까 길수록 광고가 계속 많이 붙어요 그런데 그게 영상을 올린 지 20분 후에 제가 들어가서 광고를 뺄 수가 있어요 횟수를 그래서 제가 지금 항상 얼마 전부터는 올린 지 20분 동안은 광고를 많이 보실 수 있겠지만 20분 지나면 제가 들어가서 얼른 삭제를 합니다 한 40% 정도 삭제를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광고 다 빼주세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이기적이시죠? 또 제가 어제 주식 말씀드리면서 수수료 말씀드렸죠? 그거 수수료 생각하세요 어떻게 광고 하나도 없이 합니까? 그러면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광고가 많은 거는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몇 개씩 뺀 거예요 막 4개, 5개 붙었죠? 그러면 5개다 그러면 2개를 빼버려요 6개다 그러면 반 빼버려요 그러니까 20분 후부터는 그 영상에 광고가 있던 것들이 한 40%, 50% 빠집니다 참고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원 가입제 몇만 넘어가니까 저한테 오더라고요 회원 가입으로 해서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고 그런데도 있지 않습니까? 회원 저도 얼마든지 자신 있어요 이거 유튜브 광고 이거요? 이거보다 훨씬 벌 수 있어요 월 몇만 원 회원제 있잖아요 그거에서 파는 시점은 제가 못 알려드려요 저는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파는 시점은 언제였냐면 부동산 살 때 팔았거든요 사는 시점은 저 나름대로의 촉이 있어요 감각이 그러면 회원 모집에서 좋은 종목 제가 찍어드려요 쭉 찾아보고 재무제표 보고 회사 분석을 해보고 아, 여기 발전성이 있겠다 삼성전자 이외에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얼마부터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또 살 때 되면 지금 사세요 사는 거는 제가 어느 정도 알려드려요 파는 거는 뭐 알려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유튜브 광고비 저리 가래요 제가 돈 벌려고만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특히 5초만 지나면 스킵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다 보시는 분 계세요? 광고는 없죠? 5초 기다렸다가 탁 눌렀으면 넘어가죠? 그 정도 수고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저의 수입처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도 댓글에 봤어요 제가 너무 밝히면 저도 강도 총 맞아요 그저께 어젠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 LA에 흑인 가수가 SNS에 자기 집 영상 올렸다가 주소가 노출돼서 강조 딱 5명이 들어와서 총선수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 재산 문제 이런 문제는 좀 예민해요 정말 이 SNS에 별별 사람들 다 봅니다 그렇죠? 그런 건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이 유튜브 수익, 아유 이거는 뭐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저는 오랫동안 했던 사업이 있어요 몇 가지 그 사업 수익이 계속 죽을 때까지 들어오는데요 거기다가 주식은 비교가 안 되게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 수입도 다 있어요 그중에 일부가 지금 이거 어떻게 생각지도 안 했는데 유튜브 수익이 그냥 포함된 것뿐이죠 저는 가능한 앞으로도 저 개별적인 개인적인 거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해하세요? 제가 모 방송 뉴스에 나온 거 있어요 힐링여행자 그런데 여러분들께 공개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니까 10만 7천대였어요 구독자가 그러니까 6월 초인가 봐요 6월 초쯤에 TV에 모 방송 뉴스 시간에 중장년층 대상으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힐링여행자 그래서 밑바닥부터 서민들 상대로 주식, 부동산, 인생사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고 저를 소개를 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거시에서 이렇게 찍어놨어요 짧게 그런데 그거를 보관만 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밑바닥부터 그렇죠? 반지와 월세방부터 쭉 살아오면서 사업과 주식과 부동산으로 안정을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에 대한 전수는 못해드려요 사업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제가 했던 사업을 그대로 알려드린다고 합니까? 그래서 사업을 빼고 누구나 공감을 할 수 있는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서 저의 경험, 노하우 이런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도와드린다 전수를 하기보다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한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긴팔 입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단정함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께 살을 보이면 안 되니까 그러니 개인적인 그런 궁금증 생기셔도 묻지 마세요 전 아무런 이상 없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혹시 몸에 육문신이 있겠어요? 제가 저쪽으로 인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광고라든지 또 댓글이라든지 이런 개인사, 개인적인 질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저 개인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거에 대해서 댓글 올려주신 분들 제가 함축을 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합니다